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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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나오니까 되게 좋다 그러니까 되게 좋다 오랜만에 있잖아 사실 너도 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나 사실 널 좋아해 응? 뭐라고? 어? 아니야 뭐라고 했잖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? 네 네가 있었음에 지금 바로 옆에 그래 이건 고백 처음에 왔던 내가 몇 번째인지란 어때? 그냥 첫 번째가 되기로 걱정은 my baby 안 떠나고 너의 옆에 계속 함께 웃고 떠들게 my baby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 내가 밖에 없어 너 덕에 맘을 주고받는 법을 배워왔어 주변 친구들은 무슨 일이냐면 놀라 얼굴이 바뀌었다면 그럴 때마다 떠올라 편견 없이 나를 바라봐 주던 너의 눈이 오디션에 떠나질 때마다 괜찮아 큐민 기회는 올 거라면 난 믿어준 너 얼마나 고마웠는지 나는 안 무너져 더는 볼 거야 나는 볼 거야 지키기 위해 나는 볼 거야 자유로운 사랑할 거야 너에게 보답할 거야 이제 우리 끝내기로 해 친구 사이 초록불이 켜졌으니 어서 건너자 우리 둘이 서울 곳곳을 누비자 우리 둘이 어? 단 둘이 네가 있었음에 지금 바로 옆에 그래 이건 고백 처음에 왔던 내가 몇 번째인지는 어때 그냥 첫 번째가 되기로 걱정은 마, baby 안 떠나고 너의 옆에서 계속 함께 웃고 또 듣게 마, baby 너의 젊은 날에 내가 있었다, yeah 영원히 사랑해 To my love, yeah 너의 시간 속에 내가 있었다, yeah 영원히 사랑해 To my love, yeah 고맙게 고 travell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